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하거나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또한 2020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미만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이에 서울시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202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달 20일까지 열립니다.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됩니다. 공모전은 이달 20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공단은 이달 20일 오후 3시까지 전자우편을